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트레칭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크네 머리가 너무 크네 질문 일어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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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저거 지게차에 저거 집차도 많이 준비가 돼 질문 일어낸 것 같아 엄마 아빠 안와요 오 그림 같아 오늘은 무조건 숙소에서 낮에 씌워야겠다, 머리에 씌워야겠다. 시나몬 피칸 로즈 그냥 한 번쯤 구경할만하더라, 맞지? 근데 그니까, 피칸 로즈 그냥 한 번쯤 구경할만하더라, 맞지? 그냥 한 번쯤 구경할만하더라, 그냥 한 번쯤 구경할만한 것 같아요. 다 같이 구경할만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 금방 왔네, 맞지? 한 30분 안 걸린 것 같은데? 여기도 너무 이쁘지? 저기도 오리가 있어 오리를 가둬놓은 건가? 너무 바람 많이 간다 저기 조금 들어가 찍을까? 가을에 와도 진짜 이쁘다 가을에 와도 진짜 이쁘다 이 단풍 나무지 아빠 여기 동영상 찍어봐, 진짜 이쁘게 나와 굳게 흔들리니까 아빠 여기 동영상 찍어봐, 진짜 이쁘게 나와 바람 보니깐 너무 이쁘다 바람 보니깐 너무 이쁘다 카메라 있다, CCTV 60분 뒤에 부착하네 아, 근데 저 방문자센터는 4시 반에 문 닫았네 오리가 진짜 많네 오리가 진짜 많네, 갓인데 오리가 어떻게 들어왔지? 나 날아들어왔다고 그랬지, 안마가? 응 쟤 어떡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난 처음에 풀인 줄 알았어 여기 너무 평화로운 아빠, 맞지? 여기 너무 평화로운 아빠, 맞지? 오시리 오리 진짜 많다 저기 목이 져가지고 보이나 봐 오시리 맛있겠다. 뭔가 찐 베트남 음식집 같았어 와 푸짐하다 아 푸짐하다 아 푸짐컷 받았어요 그래서 키도 어려워요 오우 시원해 아 근데 진짜 여행하면서 맨날 맨날 술 마시는 것 같아 어제 마셨어? 어제도 나 이거 한 끗 마셨어 엄마 이거 먹어봐 응 깻잎이야? 당한가? 응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거 양적도 하고 맛이 당한 맛이야 응 응 빼지마 자 희선이 들어서 먹어 숙정도 다 안 들어가 아 이게 통이 너무 작다 그저 방아가 있어 아빠 대세가 만날 수 있다 비슷했네 근데 방아가 아니야? 응 아 이렇게 맛있겠다 응 근데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엄마가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런데 이런데 뭐 하는거 같은데 그런거 없다 엄마가 괜찮네 엄마가 괜찮네 엄마가 생각나 짜자자 아빠 짜자 이거 엄마한테 이거 먹어 짜자 짜자자 완벽히 해 나만 너무 게으르게 사는 걸까